2020년 11월 22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 나 오줌싸는거 아니야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물 떨어진 소리야 내가 오줌소리 아니야 연게방송 먼정실 비같은게 들어있어 비같은게 들어있어 비야 비 어? 뭔 소리야? 저런 물건을 옮기는 정도면 그냥 잡기야 잡기야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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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쫄지마! 그렇지 그렇지 쫄지마 그냥 잡기일 뿐이야 카메라 돌리지마 그냥 그대로 가 잡기일 뿐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 뭔가 미피 같은건데 누구 있어요? 혹시? 잠시만요 잠시만요 도망가지마 그냥 또는 도망가지마 아직은 잡기일 뿐이야 아직은 잡길뿐이야 아직은 잡길뿐이야 괜찮아 괜찮아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잠깐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가 아니야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예요? 우리 대화를 합시다 와.. 여기 엄청 뭐가 잡기하고 해서 엄청 많구나 뭐가 여러분들 잡기는 무시할게요 거기 있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잔치 너무 많다.. 이거 다시 돌아가게 해 도망가게 해 다시 돌아가게 해 이거 로봇 일찍 다 망치지마.. 이게.. 와.. 미치겠네..? 와.. 미치겠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느껴볼게요 정수가 갈수록 세죠? 정수가 갈수록 세죠? 뭔 소리야..? 뭔 소리가 났어..? 자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2층 이상합니다 여기 2층 이상해요 장난 아닙니다 여기 2층.. 여기 2층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2층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어디 계세요? 여기 현재 2층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2층.. 뭔 소리야? 어? 나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그래?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 말고.. 그대로 가x2 도망갈 시간 벌여주지마! 그대로 가! 후레쉬 이빨이 높여! 그대로 가! 그대로 가x2 카메라 다른 데 돌리지마! 그대로 가! 밑에까지 그대로 다 보여줘 그대로 들어가x2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줘! 다음에 여기 다 보여주고 천장도 다 보여주고 여기는 2층이고 아무도 없어 구석이도 일단은 자동문은 아닌걸로 여기 있어요 혹시? 여기 있어요 혹시? 뭐야? 저걸 찍고 있어! 그늘에 비춰! 세상에라 만상에라! 세상에라 만상에라!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찍혀 이거를? 내 맘도 갈기갈기 찍힌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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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망구해야 돼! 없어 없어.. 아까 침에 끓고 없어.. 옷이 사라지고 없어.. 옷이 사라지고 없어.. 오.. 이렇게 사라지기 기운이선다..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문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잠깐만.. 뭐야..? 김숙희..? 김숙희라고? 오빠!! 좀만 더.. 김숙희!! 깜짝이야!! 잠깐만.. 깜짝이야.. 깜짝이야.. 장난이 너무.. 현재 2층입니다 여러분들 3층으로 솔직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난 그만해요 진짜.. 가까이 있는데..? 이건 미치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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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미치도 없애나.. 이거 진짜 안되있어 미친거같아 뭐야 이거 다시 보기 저장 안돼? 뭐야 이거? 왜 안돼? 왜 다시 보기 저장이 안돼? 아 뭐야 이거? 나뭇물 미친거야 미친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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